10대 동생과 싸우다가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 권점을 방화미소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아파트 3층 집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0대인 동생 B군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불을 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불이 나자 스스로 끈 뒤 집을 나갔고 외출했던 A군 어머니가 약 30분 뒤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